피진왕종 피진왕종 얼굴에 지방 뭉침 30년 복용 후기 최명령 경북 예천 복용 후기 2021년 1월 18일 피진왕종 피하지방 뭉침 셀룰라이트 림프 개선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피진왕종이 많이 생기는 체질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피진왕종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체질입니다. 얼굴 등 다리와 배에 주로 생기더군요. 그런데 눈두덩이에 생긴 피진왕종은 세월이 30년이 넘어도 없어지질 않더군요. 거울을 보면 저에게는 유난히 눈에 띄더군요. 생강효소를 3년 1개월을 먹고 피진왕종이 없어진 것을 보니 신기합니다. 피하지방도 없애줘서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가 진짜 한 문장 본질 찾기. 피진왕종이시라면 이런 의문은 없으셨나요? 왜? 피진왕종이 발생할까? 피지선이 막혀서 피지액이 뭉치기 때문이지요. 왜? 수술 없이 피지왕종 케어가 어려울까? 피지액 덩어리, 염증 덩어리, 지방 덩어리 등은 특정 지방층이기 때문이지요. 왜? 특정 지방층의 해소가 어려울까? 림프와 혈관의 지방 대사를 원활히 하거나 지방 분해를 왕성이 해야겠지요. 효소 다문은 특정 지방 분해에 대한 복용 후기가 있을까? 셀룰라이트, 피진왕종, 비문증, 전립선비대 복용 후기가 있지요. 왜? 셀룰라이트, 피진왕종, 비문증, 전립선비대가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을까? 셀룰라이트, 피진왕종, 비문증, 전립선비대, 동맥경화 등 모두가 특정 지방층 문제이지요. 왜? 후유증, 눈충혈, 숨참, 키친, 피로, 방귀 등을 동반한 고지혈증이 위험할까? 이미 합병증에 가까운 후유증을 동반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럼 후유증을 합병증으로 봐야 할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와 같겠지요. 피진왕종의 효소 담은 추천효소는 뭘까? 아침황치료소, 점심생강효소, 저녁바다솔효소이지요. 피진왕종이 많은 성인여드름을 가진 분들의 효소 담은 추천효소는 뭘까? 아침황치료소, 점심컷큐민효소, 저녁바다솔효소이지요. 피진왕종 재발은 없을까요? 아직 재발은 없었습니다. 장래환경이 좋아진 뒤에는 쉽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효소담은을 드시면서 피진왕종이 재발했다면 잘못입니다. 효소담은은 지방의 친수성을 도와주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림프 개선과 혈액 개선 및 혈관 개선이 되었다면 피진왕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효소담은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울 보기가 민망했던 피진왕종 스토리 최명영님은 본인인 것 아시죠? 별로 잘생기지 못했는데 오른쪽 눈두덩이 끝에 불룩하게 10원 동전만한 피진왕종이 생겼어요. 고름이 나면서 케어를 완전히 하지 못하고 손으로 자주 만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에 훈장도 아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무척 거슬렸습니다. 외과 수술을 하면 된다던데 부위도 크고 마무리 성형수술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30년이나 지나서 효소담은으로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전립선비대나 비문증 그리고 고지혈증 등이 도움되었으니 어쩌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지방 몽침과 달리 딱딱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립선비대나 비문증만 하더라도 아주 몰랑몰랑 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모세혈관과 림프관도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할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없던 모세혈관과 림프관이 새롭게 생성되어야 가능할 텐데요. 그러나 의외로 피부는 쉬운 면도 많습니다. 아토피는 가렵지 않으면 되고 습지는 더 이상 진물이 안 나오면 되고 건선은 더 이상 각질이 안 나오면 되고 그래서 피부는 제3의 뇌라고 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친수성을 높이는 효소의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지방의 친수성을 높이면 혈액이나 림프액이 지방을 운반하기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립선비대, 고지혈, 비문증, 성인여드름 등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딱딱하고 두꺼운 동전 크기만한 피진항종에 도움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방층의 문제와 림프, 모세혈관 등의 문제가 혼합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토피 등의 피부 문제와 기타 혈관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